Q&A 에어드레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에어 분사 방식으로 옷 먼지가 효과적으로 털어질까요? 에어드레서의 강력한 Z에어는 위아래에서 분사되어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99%까지 효과적으로 털어줍니다. 이러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세계적인 성능 인증기관인 인터택에서 검증되었습니다. 또한 안감케어 옷걸이를 통해 안감 속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. 미세먼지 집진필터가 꼭 있어야 하나요? 옷에서 털어낸 미세먼지는 제품 내에 남아 다른 옷에 흡착될 수 있고 제품 문을 열 경우 밖으로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집진필터는 필요합니다. 에어드레서는 의류에서 털어낸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사용할 때마다 제품 안을 청소할 필요 없이 깨끗하고 편리한 의류 관리가 가능합니다. 에어드레서 작동 시 조용한가요? 에어드레서는 작동 시 제품의 흔들림이 적은 에어 방식으로 구동되어 거실은 물론 안방에서도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바지 주름 관리도 가능한가요? 에어드레서는 효과적인 바지 주름 관리가 가능합니다. 특히 에어드레서는 바지 끝단에 바지 무게추를 끼우는 방식으로 사용이 매우 간편하며 스팀으로 옷 전체의 주름을 펴주어 효과적으로 주름 제거가 가능합니다. 에어드레서는 라면의 은 naucöton입니다. 장기학교에어학라는 에어드레서는 이제 전체의 유형을 펴주어 이하의 주소는